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야후 재팬에 K-POP이 전세계를 휩쓴 근본적인 이유라는 기사가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K-POP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을까요? 아직도 CD 판매를 먹고 경쟁하는 건 일본 뿐이며, J-POP이 아니라 K-POP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일본은 CD 판매가 중심인 특이한 시장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통해서 빠르게 해외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K-POP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고 호세이 대학 대학원의 마스부치 토시유키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기사의 내용이며, 이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아무리 부정해도 소용없다는 것이 정말 슬퍼, 우리 회사의 여직원들도 모두 한국 아이돌 이야기로 들떠있는 것만 봐도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 K-POP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일본 팬 덕분이기도 해, K-POP이 필사적으로 일본에 오는 건 일본에서 CD가 폭발적으로 팔리기 때문이니까 말이지. 한국의 국내 시장이 너무 작아서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안 돌아가서 한국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일본과 달리 한국 아이돌은 춤과 트레이닝, 심지어 외국어까지 제대로 연습해서 데뷔해 그들이 들인 시간과 노력이 일본에 비할 바가 아니야. 일본도 빨리 해외 노선을 개척하지 않으면 일본 음악은 없어져 버릴 거야, 일본의 인구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 세계적으로 K-POP이 J-POP보다 더 잘 팔리고 성공한 것은 사실이야, 다만 K-POP은 모두 거의 비슷한 것이 문제지만 말이야. BTS가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 반면에 일본에는 그 정도의 뮤지션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말이지, 하지만 K-POP이 세계적으로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어. 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인정하고 직시해야 해, 댓글을 보면 이제 일본은 정말 가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일본은 적어도 연예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완패하고 있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일본 연예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거야. 스트리밍 서비스는 매출 이상으로 K-POP의 국제적 인지도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 K-POP은 유튜브에서도 무료로 충분히 즐길 수 있거든. 아쉽지만 J-POP은 완전 몰락해 가고 있어, 일본에는 이제 더 이상 라디오를 틀면 언제든지 나올 만한 좋은 노래가 없거든. 나는 아직도 CD로 음악을 듣고 있어, 듣고 싶은 음악을 CD로 듣는다고 야유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것에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아. CD도 단종될 것이고, CD 플레이어도 젊은 사람들은 구매하지 않아, 일본 시장이 아무리 단단해도 지금 상태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아직 CD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 노인들 뿐일 거야, 벌써 몇 년 전부터 CD 플레이어를 구경하기 힘들어졌거든. 여기까지가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